1월 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불근태양입니다. 자 오늘도 저희 카페의 이너서클 회원님 경청님이 주식전업투자로 돼가지고요 5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이 났는데요. 추가 수익이 나서 지금 약 한 35일째 되는데 전업투자 시작한지 이제 35일째 됩니다. 50만원의 추가 수익금을 내서 누적 수익금이 지금 1994만원입니다. 자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고요. 직장생활하면서 장중에 자주 못들어오죠.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장중에 잘 못들어와도 이렇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금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. 자 오늘 50만 2천원 여기 지금 수익 나오죠. 50만 2천원의 수익에 누적 수익금이 나면서 총 누적 수익금이 1994만원입니다. 이제 2천만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인데 오늘은 뭐 직장생활하면서 바빠서 그런가 한번도 접속을 안했습니다. 이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웬만하면 뭐 직장이 지원 참으면은 그냥 차라리 전업투자를 해라.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마다 합니다. 그래도 이게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거 하고 이거는 지금 완전 부수익이잖아요. 부수익인데 지금 뭐 35일째 만에 1994만원이면 한 달에 천만원 넘게 지금 버는 거 아닙니까. 그 외야 뭐 직장인들 그 외야 다 뻔한데. 이렇게 주식 전업투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분 그 다음에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투자를 하실 분은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자 수익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시면은요. 60만원 37000원 340만원 270만원 41만원 53만6천원 44만원 28만원 38만원 91만원 91만원 자 100만 100만원 그 다음에 21만원 23만원 18만원 19만원 35만원 20만원 22만원 자 25만원 77천원 40만6천원 7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경청님 같은 경우 요. 저를 만나기 이전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것처럼 알기 시작을 해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있잖아요. 자 이게 지금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한 겁니다. 종합주가에다가 무한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.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 730일 동안에 제가 무한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. 자 무한도전이라는 게 뭡니까? 내가 투자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백전백승 할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730일 동안에 딱 하루 손실이 있는데요. 딱 하루 손실이 있었던 건 바로 화룡점정을 찍어야 될 거 아닌가. 자그마치 2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단 하루 손실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. 저는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 한 번쯤은 그래도 화룡점정을 찍어야 될 거 아닌가. 그래서 2016년도 6월 달에 제가 일부러 브렉시트 날 37,000원 손절을 치고요. 730일 중에 729일을 백전백승을 한 수익률이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수익률인데요. 이것은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수익률이고요. 중장기 투자하는 겁니다.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수익률이 이런 수익률이라고 해요. 여기 1000%짜리도 있습니다. 940%. 여기 보시면 전업투자 100만원 갖고 1억 벌기 무한도전 시작한 겁니다. 16년도 6월 1일, 6월 30일. 이 날이 바로 브렉시트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하는 날 36,000원 제가 손절을 쳤고요.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익률, 이 근거자료를 제가 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왜 이 무한도전을 시작을 했는가.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한 거거든요.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했는데요. 중간에 비어있는 날짜가 있습니다. 자, 코스피가 오늘 올라가는 날이 아니다. 그런 날은 아예 거래를 안 한 겁니다. 만에 하나 확실하게 장이 보이지 않는 날은 제가 거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날짜가 비어있습니다. 자,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데 오늘 종합주가가 하락하는데 매수 땡겨가지고 뭐, 돈 벌 일이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단 하루도 손실이 없이 730일입니다. 730일.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이 경청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. 저를 찾아와서 몇 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봤습니다.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왔는데 불건태양님의 방송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거 신용매수를 했는데 이거 전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.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기술적인 반동구간이 올 때마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겨우 반대매매를 막고 엄청난 몇 억의 손실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거라도 안 했으면 분명히 반대매매로 전재산 다 날아갔을 것이다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기를 꼭 해야 되겠으니 도와주십시오. 자, 그렇게 저와 인연이 되신 분이 바로 이 경청님입니다. 이게 불과 35일 전이에요. 자, 이 엄청난 수익률,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보고 제가 전업주가 방송을 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이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지금 누적 수익금이 35일째 되는 말에 지금 1994만원의 수익이 났는데요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뭐 직접 저를 찾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연락처를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. 돈을 버는 비결이잖아요. 이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. 배우시면 한 번만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지식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주 5일이 됐는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2030년이면 130세를 사는 세상이고 2030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1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제 11년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명이 130살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불안정한 인생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저한테 이 전업주자 교육을 배운다라고 해도 저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학습을 많이 하셔야 저를 쫓아올 수 있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. 그래도 이건 배울만 하는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 회원가입이나 아니면 주식 전업주자 선물옵션 전업주자 배우실 분들 그리고 전업주자를 배울 분들이나 아니면 전업주자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